안녕하세요 여러분. 귀해서 좀 깜냥입니다. 에코 B980 헤드셋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.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 개입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50%로 볼륨 설정을 한 태블릿을 1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음악을 틀어놨습니다. 증폭은 최대로 지정을 했는데 33dB 정도가 증폭되네요. 지금도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작게 녹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키보드를 한 번 두드려 볼게요. 마우스도 같이 녹음 결과물을 들어보면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 편인데 주변 소음을 잘 걸러줘서 게이밍 용도로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끝